경상북도를 조작 안 했는데 참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 경상북도를 이 사람들이 왜 조작 안 했을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여러분 이게 경상북도 북구입니다 경상북도 북구 경상북도 북구에는 여러분들 동이 청림동 제철동 아마 포스코 있는데 모양이네요 쇼곡동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딴 논의하지 마시고 이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재명 득표수 윤석열 득표수 심상정 득표수 거소 선상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제외 투표 구룡포읍 이재명 사전 투표 득표율 득표수 340표 윤석열 2193표 심상정 31표입니다 당일 투표 이재명 구룡포읍에서 302표 윤석열 1962표 심상정 19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석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변경할 수 없는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득표율 백분율 기준으로 해서 몇 표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구룡포읍 사전 투표 득표율 13% 당일 투표 득표율 13%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 0% 착하게 일치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윤석열 후보 구룡포읍 포항시 북구 구룡포읍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84% 당일 투표 득표율 84%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0% 정확하게 구룡포읍의 투표자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심상정 1% 1% 차이값 0%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 포항시 북구의 연일업입니다 이재명 사전 투표 득표율 27% 당일 투표 득표율 26% 차이값 1% 오차범위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윤석열 후보 포항시 북구 연일업 사전 투표 득표율 70% 당일 투표율 69%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1%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심상정 사전 투표 득표율 2% 당일 투표 득표율 3% 차이값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이 다 차이값을 나타냅니다 차이값이 모두 다 오차범위 내로 아주 작은 수치입니다 0, 1, 3, 4, 1, 3, 2, 2, 1, 1, 0, 6 윤석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여러분들 차이값이 없다는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 차이값을 후보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주 널신합니다 슬림합니다 차이값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뚱뚱해집니다 차이값 그래프를 보게 되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포항시 북구에 정상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것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숫자 사이에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 사이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사이에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지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컴퓨터를 돌려도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표를 이동한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값이 0% 0% 0%가 나오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만일에 이게 10%가 나왔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짜 득표수를 10%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조작이 안 됐으니까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 추정치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찔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계산 딱 해보면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경북 포항 남구 이게 북구입니다 이게 북구 지금 이게 숫자만 남구라고 했고 북구에 조작이 0% 0%다 아무것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조작하게 되면 그럼 조작 안 한 지역의 이름 한번 보시면 더 명확해지겠죠 조작한 걸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군 한번 보시죠 자ltry port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일단 어딕edly 느06 ament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니까 충남 천안 동남구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구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차익값이 7% 12% 여러분 여기는 충남 천안 동남구입니다 충남 천안 동남구 경북을 제외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다 전산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별로 차익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옥천업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율 46%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7%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풍세면 사전투표 득표율 43% 당일투표율 32% 차익값 플러스 12%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동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덕면 여러분 보시는 것은 충남 천안 동남구의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을 보시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보시는 겁니다 광덕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43% 당일투표 득표율 27%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7%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구의 광덕면에서 이런 광덕면에서 이재명이 당일투표율이 27% 사전투표율을 43%로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이런 미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17%를 올려준 겁니다 표를 숙여 넣어준 겁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광덕면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55% 당일투표 득표율 69% 여러분 차익값 마이너스 14% 여러분 밑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10% 가까운 수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추남, 충남, 처남, 동양, 동남구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던 포항시 북구의 차익값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고 이재명은 항상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가 나옵니다 왜? 사전투표 표를 숙여 넣어줬으니까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을 항상 빼앗으니까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충남, 천암, 동남구 사례입니다 그냥 그래프만 보면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을 했구나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다 개판이죠 개판 선거를 뭡니까 이렇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니놈은 그냥 처먹어라 니놈은 빼먹어라 이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인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하니까 충남, 천암, 동남구 사례인 겁니다 충남 공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공주시 충남 공주시 정말 대책 없는 참 내가 이거 방송하면서도 참 정신건강에 참 안 좋은 정도로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팡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죠 충남 공주시입니다 충남 공주시의 여러분들 보시죠 이 붉은색이 다 업, 면, 단위에 다 뭡니까 이 붉은색 여러분 보시는 이 붉은색이 이 붉은색 자료가 여러분들 바로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이재명도 크고 윤석열도 크고 조작하지 않는 오춘호, 허경영, 이백류는 다 영값입니다 차이값이 그러나 조작을 한 윤석열과 심상정 그리고 이재명은 다 뭡니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차이값이 크니까 이렇게 뭐죠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충남 공주시입니다 경상북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조작한 겁니다 경상북도를 왜 조작 안 했는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선거 사기를 치는 거가 일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뭐 그냥 현재 진행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놈이 이기나 저기놈이나 나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될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런 사기질을 하고 이런 사기질을 하는 그거가 대역죄인데 이놈들을 못 잡았는데 무슨 이재명이 좀 먹으면 또 어떠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충남 공주시 사령부만 아니고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다 전국을 뭡니까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다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포항시 북구 어제 보았던 포항시 남구 경주시 다 홀쩍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격차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같거나 이거 여러분들 있죠 이거는 뭐 나는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개돼지들이 사는 나라지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뭡니까 서울법대 나온 놈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입 다물 수 있습니까 서울법대 나온 대법관이나 친구들이 이건 문제없다고 이런 판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싼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충남 공주시 사례입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사람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적으로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여러분들 표를 밀어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광역시장도 뽑고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이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론을 이렇게 뽑고 광역시의 의원을 다 이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나고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좋다 사악한 놈들이 있어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했다고 치자고요 수선할 수정할 교정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 최고입니다 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지막에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도출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투표 행위고 투표지 이렇게 세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과정은 결국은 선거 데이터가 정직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모든 것이 판별이 되는 거죠 이런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건지 참 사람들이 돈도 좋고 자기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럴까 해가지고는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나라가 아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체제를 바꿀 거 아닙니까 다음에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이런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뭘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오늘 원래 이런들 방송 계획이 없었는데 하루 정도 제가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간밤에 또 생각해 보니까 평일날은 또 이런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화하는 겸 해서 아침에 그냥 선거특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구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참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총득표수 기준 3구 대통령 선거 왼쪽은 선관위 자료 오른쪽은 사전특표 조작 여부를 인지한 상태에서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차단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안 됐다는 거죠 경상북도에서 그런데 경상남도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경상남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를 제외하게 되면 49% 대 46%로 이재명이 이긴 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조작했으면 성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상남도를 제외한 17개 시도에서 이재명은 110만 6538표의 표가 전산조로 더해지게 되고 윤석열은 104만 2773표가 전산적으로 빼앗겼고 심상정은 6만 1061표의 표가 빼앗겨가지고 고스란히 이재명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의 17개 시도시에서 보면 이재명이 총득표율 기준으로 49% 윤석열이 46%로 승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총득표수 기준으로 해서 경상남도를 제외하게 되면 이재명이 89만 9,117표를 이기고 있다고 승관위가 발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야전문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이긴 게 아니고 125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긴 것을 89만 9,000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승관위가 발표를 한 거죠 오늘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발표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는가 이 마지막 자료가 사전투표 투표수 이동추정치 이렇게 좀 근사하게 표현했지만 사전투표 조작 규모입니다 서울 736,473표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참 고된 일이고 앞이 안 보이는 일입니다만 제가 좀 뭘 꾸준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사실은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손을 털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면 그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좀 유복한 집에서 난 사람들은 계산도 빠르고 하지만 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전부는 안 거대겠지만 좀 우직한 면이 있죠 그래서 계속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계속하기로 그렇게 결심했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시대와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하니까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조금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이 선거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원래 제가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거사기로 아주 철도쩌미한 고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